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 화분을 또 전품목 세일합니다. 끝까지 보시면 세일 많이 한 것도 있고 전품목 다 세일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영신다육은 거의 200가지가 넘게 화분이 있습니다. 자 오늘도 1번부터 가볼게요. 이런 애들은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하니까 엄청 세일 많이 한거죠. 자 131번입니다. 가로 7.5 높이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한가지 색깔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. 4,000원에 팔았는데 1개에 3,000원씩 130 국내분입니다. 가로 131번입니다. 가로 7.5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131번도 4,000원짜리입니다. 가로가 8 높이가 8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모양은 요렇게 귀엽게 생겼구요. 요렇게 색깔은 아니 이 색깔 갈색 요색이 갈색이나 이렇게 톤이 한가지, 둘, 셋 요 주황색 톤 나는거 노란색 이에요. 빨간색, 파란색은 하나 남았네요. 주황색, 그 다음에 흰색 톤 남은거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곱가지 여덟가지인가 이 색깔도 있고 좀 더 밝은 색깔도 있고 이렇게 여덟가지 정도 색깔이 있습니다. 자 131번 가로가 8 높이가 8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132번입니다. 가로가 8.5 높이가 8,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. 요렇게 어 지금 가는거는 국내분입니다. 전부 다 네 요렇게 색깔이 있구요. 이렇게 파란색 또 톤도 있어요. 어 한색만 빼가는건 안되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자 132번 가로가 8.5 높이가 8,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. 국내분입니다. 자 얘도 국내분입니다. 133번 가로가 14.5 높이가 12,000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얘는 가성비가 좋아요. 네 크기도 하고 색깔은 이 색하고 이 색하고 두가지 색깔이 있네요. 자 133번 가로가 14.5 높이가 12,000원짜리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134번 국내분입니다. 가로가 8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이렇게 생겼구요.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개나 만나봅니다.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남는것도 있고 요거는 3개 이렇게 된것도 있고 네 자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134번 가로가 8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세일합니다. 136번도 국내분입니다. 자 3개밖에 안남았어요. 가로가 12 높이가 13.5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갑니다. 자 하얀색이 있구요. 얘는 여기 도예전문가가 만드는 화분이에요. 요렇게 노란색 빨간색 요렇게 무게감이 좀 있어요. 여기는 국내분이다 보니까 자 136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3.5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얘는 수입입니다. 가로가 13 높이가 13 8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전에도 많이 여기에 팔린것 같습니다. 네 유광이구요. 이 모양으로 한가지 색깔입니다. 자 수입 자 137번 가로가 13 높이가 13 8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138번 국내 아니 수입입니다. 가로가 11.5 높이가 9 10,000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수입이라도 짱짱하고 깨지지 않습니다. 얘는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. 얘도 한가지 색입니다. 전에 색깔 많이 썼는데 다 떨어지고 한가지 색만 다시 들어왔어요. 이것만 있다 해서 재고가 네 이쁘죠? 자 138번 가로가 11.5 높이가 9 10,000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자 139번입니다. 가로가 8 높이가 9 10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얘도 수입입니다. 끝까지 수입입니다. 자 요렇게 한가지 색 톤이구요. 네 한가지 색 자 139번 가로가 8 높이가 10 9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140번 갑니다. 가로가 7 높이가 10.5 7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자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이런 애들 8,000원 막 9,000원 이렇게 올라와서 있습니다. 이게 쿠팡이나 한번 이 화분 쳐보면 그 정도 비싸요. 얘네들 지금 쭉 가는 애들이요. 네 140번 가로가 7 높이가 10.5 7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색깔은 녹색이 있구요. 녹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습니다. 자 141번 갑니다. 얘도 수입이구요. 가로가 8.5 높이가 11.5 만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어 흰색이랑 다 빠졌나 봅니다. 저기가 흰색 있나 녹색하고 주황색만 보입니다. 여기는 녹색하고 주황색 네 두가지 색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자 141번 가로가 8.5 높이가 11.5 만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자 141번입니다. 가로가 9 높이가 9 9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얘도 단단하고 아주 예쁘죠? 얘도 4가지 색깔 있네요. 주황색, 파란색, 흰색, 노란색 4가지 색 있습니다. 자 이쁘죠? 자 141번 가로가 9 높이가 9 9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마지막입니다.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,000원에 갑니다. 얘도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얘도 수입입니다. 한가지 톤이고 한가지 색깔입니다. 자 143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,000원에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감 마지막입니다.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콕콕콕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